표민수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준비 통화 중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강준씨부터 최대로 배역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상의 매력에서 문준영 역할을 앞에 서강준입니다. 주성연주가 바로 끝나자마자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시기에 아깝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수호 씨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GFC 대검토 드라마. 이수호 씨, 웃으시세요? 네. 네. 반주하고 오시나요? 네. 네. 정말 화나는 매력이 이영재의 매력에 지금 못 빠져나오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제 섬의 매력에서 이영재 역을 맡은 이수입니다. 네. 예쁘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통통되는 매력에 이영재의 역할과 문화옥이신 우리 이솝 씨의 인사였고요. 네, 다음으로 양동근 씨. 인사와 배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수호 씨의 역할, 이수호 씨의 역할, 이수호 씨의 역할, 이수호 씨의 역할을 맡은 양동근입니다. 닮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내고 나오시죠, 그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이윤지 씨도 인사와 함께 배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판의 매력에서 배출한 매력을 맡은 이수진입니다. 이번 드라마로 이 계절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진 계절을 들고 가는데요. 저의 장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민무역 씨도 인사와 함께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구실의 공원의 사랑백화원이자 완벽한 남자 피노처를 연기하는 미디어역입니다. 저희 재판의 매력 많이 부탁드리고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혜 씨, 이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판의 매력에서 참한 신경, 믿는 역을 맡은 김혜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